아, 아, 아줌마 뭐 해요? 식사 준비하지 않고? 자욱되고는 얼른 퇴근하세요. 아, 네. 저기요. 도우미분 맞으세요? 네, 맞는데요. 아, 그런가? 일하는 사람처럼 너무 젊어서 미안해요. 저건 뭐지? 아, 동치미예요. 아, 맛있겠다. 하줌마, 그럼 국 말고 동치미를 주세요. 시원하게. 하줌마 to get. 하, 그럼 hé. 아니 아니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? 형님, 형아야 괜찮니? 이거는 좀 닦아요. 괜찮아요. 시원하고 좋네요. 아 우리 형아는 정말 성격도 좋다. 아줌마. 나가서 일 보세요. 식사하시죠. 어? 어 그래 그래. 그럼 드세요 민 여사님. 이 반찬 도은 씨가 있어요? 저번에 사준 도시락 마시랑 똑같은데? 아 네. 아 그럼 우리 도은이가 반찬도 잘해. 어머, 1등 신랑감이네. 세민이는 안 보이네요? 캠프 갔어요. 이번 주말이나 올 거예요. 아 캠프? 아... 아줌마 뭐 해요? 우선 나가서 일 보지 않고?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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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드세요 민 여사님. 아하. 아하하핰. 아하하핰. 아하하하. 여러분 저 조용 Até lueg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